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 3년 사이에 햅스터, 렛트, 슈가블라이드도 많아지다 보니까 디자인이잖아요, 이 의미. 디자이너예요. 그러면 햅댄스 따라오는 게 센스. 그죠? 디자인 같은 거. 바느질이 돼야 돼요. 바느질은 정말 조금만 할 거거든요. 이런 부담이 될 것만 할 건데. 바느질 안에 들어있죠? 바느질 봤죠? 바느질에 실 끼워가지고 바느질 시간에 만나서 치먹고 치르고 있더라고요. 두 사람이세요? 두 사람이세요? 여기 팀. 여기 팀. 여기 팀. 어떤 SPEAKER? 여기 팀. 여기 팀. 여기 팀. 제 최초가. 그리고 상상실로 한글자막 by 한효주